이렇게 시원한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기억해봅시다. 약속은 약속이고 우리 은초등이 죄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제 이번 촬영이 언제 온 인생의 마지막 종합시절의 촬영이 될텐데요. 사실은 뭐 하와이에서 생활도 많이 하고 외국 생활도 많이 하고 도시 생활도 많이 해왔잖아요. 말이 뭐 나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좀 체험이 없습니다. 이것은 혜택이라 생각 안 하는데요. 맞죠? 이 목적은 천막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무튼 잘생겼습니다. 저 나름대로 좋은 추억을 각오해서 약속드리고요. 약속도 사랑하는 예비 아내에게도. 오늘의 남편이 날씨고 절절입니다. 자세히 말아서 할게요. 자세히 말아주세요. 자세히 말아주세요. 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이상하게 말아주세요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